지금까지 우리는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것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소개해 드리고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프론트를 끄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우리의 배포를 찾아보시면 이 배포에 Disable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배포를 선택하신 다음에 Disable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의 클라우드 프론트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좀 기다리셨다가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Delete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Distribution이 삭제가 됩니다 지금은 삭제할 수 없는 상태니까 좀 기다렸다가 해야겠네요 또 여러분이 클라우드 프론트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뭔가 도메인 이름이 좀 아쉬울 거예요 아름답지 않잖아요 클라우드 프론트에 도메인을 부여하고 싶다면 DNS에 대한 공부를 좀 해 보시고요 그 후에는 AWS에서 제공하는 DNS 전용 서비스인 라우트 53을 적용하면 쉽게 도메인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웹사이트가 사용자의 개인화된 정보를 다루고 있다면 예를 들면 로그인을 한다든지 사용자가 글을 쓸 수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웹사이트와 사용자 사이에는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때의 보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HTTPS 이것을 가르치는 똑같은 말인 SSL, TLS 라고 부르는 기술을 살펴보세요 사용자의 정보를 훨씬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AWS 클라우드 프론트는 기본적으로 HTTPS를 제공합니다 주소 앞에 HTTPS만 붙이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도메인을 새롭게 장만해서 그 도메인을 클라우드 프론트에 붙였다면 Certificate Manager라고 하는 AWS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 서비스가 HTTPS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증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복잡한 과정 없이 바로 HTTPS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웹사이트들이 동적이에요 예를 들면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다면 로그인한 사용자마다 다른 웹페이지를 보여주잖아요 또 사용자가 접속한 디바이스가 모바일인지 데스크탑인지에 따라서 같은 주소인데 서로 다른 디자인의 웹페이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접속한 사용자의 지역에 따라서 다른 정보를 보내주기도 하죠 클라우드 프론트는 쿠키, 헤더,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캐시를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활성화하면 사용자마다 개인화된 정보를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제공하면서도 성능은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동적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십시오 클라우드 프론트는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보여주는 여러 통계 기능도 제공해요 이런 기능들을 자주 살펴본다면 여러분의 서비스의 상태와 그 상태에 따른 수 감각이 길러질 것입니다 이런 감각을 갖추었을 때 어떤 이상 징후나 또는 대박 조짐과 같은 특이점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나 클라우드 프론트 할 줄 알아 나 캐시 서버 쓸 줄 알아 나 CDN 사용할 줄 알아 라고 남한테 이야기에도 손색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